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밈코인 메타의 대폭등을 불러오리라 기대되는 지금 XXX 코인이 주목받으면서 역대급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이 밈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최근 밈코인에 관한 충격적인 행보를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수많은 밈코인의 급등을 불러온 것은 물론 밈코인이 주도하는 코인 상승장이 찾아오는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바로 어제 밈코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거대한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를 앞에 두고 본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AI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도지를 언급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죠 이때 머스크가 업로드한 도지 이미지 위에는 정부효율위원회라고 쓴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는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전 대통령이자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합작하고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죠 정부효율위원회는 머스크가 지난달 중순에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을 때 정부 정책을 검토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설립하고 본인이 해당 부서를 맡을 의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정부효율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론 머스크를 담당자로 임명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핵심 인물이자 머스크와 직접 만나서 친분을 쌓은 적이 있는 썰 도지옵더 코인이 정부효율위원회의 이름을 바꿔서 도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이름이라는 반응을 남긴 적이 있으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머스크가 정부효율위원회 관련 내용이 언론에서 다뤄질 때마다 도지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는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머스크 본인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을 때 밈코인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리라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당연히 밈코인 시장에 자본이 몰리는 바탕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밈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구체적인 생각이 전해진다면 도지코인은 물론 전체 밈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출시된 유명한 액션 게임인 검은신화 오공의 주인공 손오공의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좋은 게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중순에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의 창시자이자 중국계 글로벌 대형 코인 거래소인 후오비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알려진 저스틴선이 머스크보다 먼저 본인의 얼굴을 손오공 이미지에 합성하여 프로필에 올린 상태였으며 인게임 장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게임인 검은신화 오공은 최근 들어 저스틴선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트론 기반 밈코인 중에 하나인 손오공 코인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검은신화 오공의 주인공인 손오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트론 기반의 손오공 코인은 머스크가 검은신화 오공에 관련된 글을 올리자마자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 만에 25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해서 트론 기반 밈코인은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트론 기반 밈코인은 저스틴선이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성장한 솔라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트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라나하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라나에 엄청난 투자를 하던 FTX 거래소의 파산 이후로 솔라나는 31만원에서 만원까지 대폭락을 겪었다가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이 시작된 덕분에 솔라나의 가격이 고작 만원에서 전고점에 가까운 30만원까지 폭등했고 현재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거대한 알트코인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비트코인 ETF처럼 솔라나 ETF의 출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을 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를 두고 저스틴선은 솔라나처럼 트랜잭션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트론 역시 밈코인을 통해 생태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지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펀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한 트론 기반 밈코인 생성 플랫폼 썬펌프를 지난달 중순에 출시했는데요 썬펌프를 통해 출시된 트론 기반 밈코인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덕분에 썬펌프는 출시 2주도 안 되어 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펀의 하루 매출과 밈코인 생성 숫자를 추월했죠 그리고 이는 트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트론이 전체 코인 중에서 시총 10위권 안에 올라서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스틴선이 트론 기반 밈코인 활성화를 위해 트론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트론 기반 밈코인이 폭등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또한 세계 최대 SNS 플랫폼 중 하나인 텔레그램의 창시자이자 CEO인 파벨 드루프가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된 뒤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텔레그램 CEO를 석방하라는 운동을 시작했으며 일론 머스크도 텔레그램 CEO가 트위터에 대해 호평하는 인터뷰 영상과 그의 석방을 주장하는 해시태그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텔레그램의 암호화폐로도 알려진 톤코인 기반 밈코인에 대한 인기도 얼마 전부터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텔레그램 CEO가 직접 그린 강아지 마스코트인 스포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톡스코인이 출시되자마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것은 물론 바이낸스에서 런치풀까지 진행하여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런치풀은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하는 이벤트로 바이낸스가 해당 코인의 성장성하고 신뢰도를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런치풀에 선정되는 코인은 바이낸스가 인정할 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톡스코인은 출시 3일 만에 시총이 1조 원을 돌파하고 현재도 톤 기반 밈코인을 주도하는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스에 초기 투자한 어떤 투자자가 바이낸스 상장 몇 시간 만에 1억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톤 기반 밈코인들의 강세 역시 새로운 투자자를 밈코인 시장에 끌어들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전체 밈코인 시장에 급등을 부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지금의 밈코인 시장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바로 어제 특별한 글을 공유하면서 밈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는 바탕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게임스탑 주가폭 등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밈주식과 밈코인 열풍이 시작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유명 투자자 키스길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공유한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의 한 장면에서 어떤 강아지 마스코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키스길이 지난 6월에 공유했던 애완동물용품 기업 추이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이 공유된 이후 추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추이는 고작 2분만에 가격이 580%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키스길의 트위터 닉네임인 로어링키티를 모티브로 탄생한 키티코인은 키스길의 트위터 글이 공유된 시점부터 15분만에 85%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해서 키스길이 게임스탑 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점에 따라 게임스탑을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GM이 역시 키스길의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부터 1시간 30분만에 100% 상승하게 되었죠 심지어 게임스탑 주식도 키스길에 글이 올라오자마자 10분만에 급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키스길이라는 개인이 올린 게시글만으로 코인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변동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키스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별다른 내용 없는 글 하나만 올렸는데도 여러 밈코인이 최대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게임스탑 주식이 폭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키스길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미국 월가의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으로 당시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고 많은 관심을 주던 키스길은 월가의 기관 세력이 게임스탑의 시총보다 더 큰 규모로 공매도를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신호를 포착했다면서 주가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까지 게임스탑에 관한 밈을 트위터에서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후 게임스탑 주식은 저점으로부터 단기간에 575에 폭등하게 되었고 게임스탑에 미리 투자하고 있던 키스길은 이 사건으로 무려 6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주가가 폭등하고 있을 때 이를 본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지코인을 암호화폐 생태계에 특별한 것으로 만들자면서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게임스탑 주가 폭등에 영향을 주었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달에 보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로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지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에 닿으면서 저점 대비 4450배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도지코인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만 도지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하여 17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한마디로 게임스탑 주가와 도지코인이 폭등하는 바탕이 된 인물 중 한 명이 이번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화제로 떠오른 키스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밈코인 생태계가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인 일론 머스크하고 키스길이 최근 활동을 토대로 여러 밈코인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과 텔레그램 코인으로 유명한 톰코인을 기반으로 탄생한 밈코인들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밈코인 메타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려주고 있으니 이에 따라 밈코인 메타가 전체 코인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리고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날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 이 세 가지 밈코인들이 각자 밈코인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테마를 대표하고 있다 보니 밈코인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매수세가 몰리면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밈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 메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네이로 코인인데요 네이로 코인은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포함한 도지밈 관련 코인들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어주었던 도지밈의 주인공 카보스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 카보스의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입양한 시바견인 네이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밈코인의 근본이 되는 도지밈의 주인공하고 연관된 키워드로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네이로 코인 개발진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홍보 차원에서 171억개의 네이로 코인을 보냈다가 비탈릭 부테린이 해당 물량을 바로 매도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네이로 팀은 비탈릭 부테린에게 네이로 코인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탈릭 부테린은 네이로 코인을 매도한 자금을 전부 동물복지 기금에 기부한 내역을 인증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은 데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인지 네이로 코인은 비탈릭 부테린이 물량을 매도한 시점부터 오히려 가격이 더 크게 올라서 출시된 이후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여 가격이 100배 상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행보는 현재 민코인 시장의 대표 중 하나인 시바이누가 겪었던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바이누도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체 공급량의 50%인 500조개의 시바이누를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는 당시 가치로 구조원 상당의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이때 비탈릭 부테린은 받은 물량 중 대부분을 소각하고 남은 시바이누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로 시바이누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저점 대비 4,450배 급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민코인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을 입양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 사이에 머스크가 시바이누도 지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머스크가 시바이누을 입양했다는 글을 올린 시점부터 시바이누는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더니 단기간에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전설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떤 투자자가 900만원을 시바이누에 투자하여 7조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바이누의 상승 역사와 네이로 코인하고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이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로 코인이 저점 대비 9억배 폭등한 시바이누의 상승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최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네이로 코인을 상장한다고 알려지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낸스는 코인 거래소 중에서도 밈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래는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미국 헌법사본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탄생하여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고 밈코인으로 성격이 변한 피플코인까지 세계 밈코인 외에는 다른 코인들이 전혀 상장되지 않다가 현재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최근 고점까지 저점으로부터 162만 배의 폭등을 보여준 페페코인 이후로 가끔 몇 개씩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행보를 보이는 바이낸스가 네이로 코인을 상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네이로 코인이 밈코인 중에서도 상당한 인지도하고 성장성을 진역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네이로의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네이로 코인은 비트갯, 바이비트, 후오비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현재 트롬 기반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한 썬도구 코인인데요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도지코인이 도지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웰시코기가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는 유명한 인터넷 밈을 바탕으로 탄생한 썬도구 코인은 트롬의 창시자인 저스틴선이 썬도구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올린 글에 계속 반응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드러냈으며 저스틴선이 실질적인 수장으로 있는 중국계 대형 코인 거래소 호비에서 썬도구 코인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상장 공지를 올린 데다 이후에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게트하고 바이비트 역시 썬도구를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썬도구 코인은 출시되자마자 수많은 대형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고 트롬의 창시자가 계속 관심을 보인 데다 어떤 투자자가 단돈 650달러로 썬도구를 매수하고 몇 시간 만에 1억 원을 벌어들인 것까지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죠 더해서 썬도구 개발팀은 텔레그램에 적용된 트롬 기반 밈코인 트레이딩 보신 썬봇의 수익을 이용하여 일정 물량의 썬도구 코인을 바이백하고 소각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바이백과 소각이 진행되면 코인의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썬도구 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썬도구 코인은 비트게트,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독스코인인데요 독스코인은 텔레그램 코인으로 유명한 돈 기반 밈코인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CEO인 파벨 드로프가 직접 만든 강아지 마스코트인 스포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코인 출시 이전부터 이미 텔레그램의 대표 마스코트 중 하나였기에 관련 커뮤니티의 규모가 370만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이는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바이누의 트위터 팔로워 수에 필적하는 수준인데요 밈코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규모가 밈코인 생태계의 부대장인 시바이누의 맘먹는 독스코인이 톰코인 기반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 자리를 넘어서 전체 밈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코인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밈코인 생태계의 탄생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 핵심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텔레그램 CEO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텔레그램 CEO의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닌 해시태그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독스코인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 1조원의 시총을 달성하게 된 바탕도 텔레그램 CEO의 체포 소식으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으니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독스코인의 인지도를 늘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명된 영향인지 독스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것은 물론 바이낸스에서 런치풀까지 진행했는데요 런치풀은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하는 이벤트로 코인의 성장성과 신뢰도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입증된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으며 특히 밈 관련 코인 중에서 바이낸스 런치풀을 진행한 경우는 바이낸스가 직접 투자하고 수많은 인터넷 밈의 발상지이자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나인계급 플랫폼에서 출시한 밈코인과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의 이용자를 달성한 나코인까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바이낸스가 독스코인의 잠재력을 밈코인하고 나코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처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밈코인 생태계 창시자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텔레그램 CEO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독스코인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밈코인 생태계 최상위권에 오르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독스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EX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9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500만원이고 2등부터 5등까지는 100만원이며 대회 참여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행부와 메이저 알트코인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의 트론 기반 밈코인 발표는 물론 텔레그램 CEO의 체포와 함께 떠오른 돈 기반 밈코인 열풍에다가 게임스탑 주가폭등을 불러온 핵심 인물인 키스길의 등장까지 겹치면서 밈코인의 인지도하고 이상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투자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중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한 것인지 그동안 밈코인 상장을 거의 하지 않던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들어 다양한 밈코인을 상장하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밈코인이 본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주목받는 이슈하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관련 정보를 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밈코인 테마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당 테마의 대표 코인으로는 무엇이 있고 어떤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